3천이면 2천원 maximum 얼마나 많아? 얼마나 크면 3천이 먹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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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섯 하나, 둘, 셋 뭐? 그건 누구꺼야? 이건 우리꺼 그리고 또 한줄은? 이거? 한줄은? 뭐? 이게 세줄 있잖아 한줄은 누굴꺼야? 뭐? 이거? 이렇게 세줄이 있잖아 하나, 둘, 세줄 선생님 왜이래? 누구꺼야? 꼬마 그렇게 하지마 뭐? 누구 줄거야? 우리꺼 이거는 종어산촌 이건 알목이 그리고 이제 없어 없어? 엄마가 이거 또 많이 주고 있어 그럼 누가 먹어 다? 우리꺼고 이건 산촌 이건 종어산촌 그래 종어산촌 이거 유민삼촌 어떻게 주지? 유민삼촌 어떻게 주지? 아! 우리도 빙기 타고 가야죠 1시 만두를 가자 아파도 아파도 한국에 만두 많아? 아파도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엔 만두가 없어 근데 이건 만두피니? 만두피만 팔아 아빠 베푸푸 어? 뚱뚱뚱 벌써 배가 뚱뚱뚱해? 응 그만 먹을거야? 응 앉아 쨈은 더 먹어도 되겠는데? 넌 이거 베이빵 앉아 응 앉아 별빵